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쌈무위 공포 인터뷰 초대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TV 운영자님이신 길군 PD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에서 소셜 콘텐츠팀 PD로 재직 중인 길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될지는 전혀 몰랐어요 길군 PD님에서 이 아이디어를 주셨죠 저희가 우리가 식사할 일이 한 번 있었는데 네 주신 건 아니고 무서운 얘기 해달라고 갑자기 네 그렇죠 그때 마침 제가 휴대폰을 확 꺼내들었죠 그죠 그걸로 녹음을 시작하면서 쌈무위 공포 인터뷰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힙니다 신의 한 수입니다 아 이 장비도 너무 좋아 네 부자 많이 했습니다 역시 비싸만큼 어떤 값어치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께서 많이 도와주셨죠 네 그러면 그때의 이야기를 조금 시청자분들에게 재밌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께 뭐 들려주듯이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저하고 편하게 사석에서 얘기 나누듯이 약간의 비속어나 은어 옥설이 이렇게 섞일 수 있는 점 시청자에서 좀 감안하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사실적으로 좀 들은 대로 그냥 묘사하는 거니까 재미있을 것 같네요 지금 시작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해주세요 그때는 1994년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1994년 그때 제가 이제 가충학생이 되던 해인데 중학교 2학년인가 1학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10년 정도를 체육관의 격투기를 다녔어요 학기도 검도 유도 이런 거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체육관에서는 여름하고 겨울에 수련회를 가요 근데 그 수련회에 가면 항상 하던 게 담역훈련이 있습니다 그 체육관원들이 담역훈련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했거든요 정말 리얼로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한 선배가 본인이 직접 6개월 전에 겪었던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때 당시가 이제 94년인데 1993년 그 선배가 그 당시에 21살이었어요 근데 이 선배가 친구들 3명하고 본인 포함해서 4명이죠 4명이서 이제 친구들이 군대 간다고 해서 송별회를 해주는 그런 모임자리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중구쪽 명동쪽이죠 그쪽으로 해서 남산에 21살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4시도 모여서 뭐 없는 돈 탈탈 털어가지고 은어 나오네요 탈탈 털이고 탈탈 털어서 네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네 이제 소주나 맥주 뭐 새우깡 이런 걸 사고 남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때 시간이 8시 약간 넘은 시간 밤 8시 그때 4시 더 남산에 올라가서 술을 먹고 있었죠 한참 막 술을 먹었는데 시간을 딱 어느정도 보니까 이제 밤 12시가 다 돼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94년 그때는 우리나라가 그때 심양 영업 금지가 있었어요 밤 10시만 되면 모든 가게들이 불법으로 영업을 했어요 커튼을 쳐놓고 그런 시절이죠 그때 이제 편의전도 들어온 지 몇 년 안 된 시기였거든요 그때 당시 구멍가게 사서 술을 먹고 있다가 12시가 다 되는 시간이었고 남산은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모든 사람이 남산에서 나가야 됩니다 근데 몰래 짱박혀서 4시에서 술을 먹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정도 이제 물이 익어가서 술을 먹다 보니까 돈들이 다 어디 있어요 이제 탈탈 털어서 먹은 건데 야 이제 거의 다 먹었다 하고 이제 4시에서 조금 더 술이 더 먹고 싶었겠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런 찰나에 경비 아저씨한테 적발이 된 거예요 뭐 하는 새끼들이냐 해서 아저씨한테 사정해서 얘기 죄송합니다 하고 남산을 딱 내려가고 있는데 저 밑에서 어떤 여자분이 한 분이 큰 가방을 걷고 서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지나가야 되니까 도로에 서 있는데 지나가서 쭉 내려오는데 갑자기 그 여자분이 말을 걸더래요 부탁이 있다 학생들 뭐 부탁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걸었대요 그래서 저기들이 무슨 부탁이냐 그랬더니 그 옛날에 보면 여행 가방 중에 그 캐리어 보면은 그런 하드 케이스로 된 캐리어 말고 옷까지들 담을 수 있는 큰 캐리어 있잖아요 바퀴 달린 거 여행용 가방 갈 때 많이 쓰는 가방들인데 이제 트렁크를 이제 맡아달라고 그때 시간이 12시가 다 돼갔었는데 2시 반 때 찾으러 올 테니까 가방 좀 맡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3만 원 크잖아요 친구 4명이서 뭐 편의점 들어가서 소주 사고 뭐 사고 하면 3만 원 충분하거든요 아 이게 웬떡이냐 가방만 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더래요 말수도 별로 없는 사람 있잖아요 여자분이 그래서 그 3만 원을 받고 가방을 우리가 맡아주자 그래서 3만 원을 받고 가방을 가지고 편의점에 갔어요 이분들은 술을 사야 되니까 그 여자분은 돌연히 그냥 뒤로 돌아서 사라지고 그래서 다시 남산에 올라간 거예요 남산에 못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경비아저씨 경비아저씨한테 우리가 또 뇌물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팔팔 라이트 한갑을 딱 전달해드리면서 우리 산에서 조금만 먹을게 반말로? 네 아유 어떻게 아저씨한테 반말로 그럽니까? 아저씨 부탁드립니다 저희 친구가 군대 가기 때문에 송별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 아저씨가 팔팔 라이트에 완전 뻐기가 가서 올라가서 조금만 먹다 내려와라 근데 어차피 남산에는 너무 깜깜해서 사람들이 잘 안 보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3만 원을 가지고 술을 다 사서 남산에 올라가서 술을 먹은 거예요 또 군대 잘 갔다 와라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생긴 거예요 시간을 보니까 2시가 딱 넘어뜨려요 2시 반에 만나기로 했잖아요 새벽 2시 2시 반 3시 5사이에 만나기로 했던 것 같은데 만나려 그 약속 장소에서 서 있는데 다 먹고 나서 내려온 거예요 2시 새벽 2시 반 3시 5사이에 약속 장소에 서 있는데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그래서 이제 왜 안 올까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당시에는 파출소였잖아요 경찰차가 한 대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갑자기 내리는 거예요 저기서 달려오더니 이렇게 뭔가 가만히 서 있었는데 그때 경찰들이 허리에 곰봉을 차고 있었거든요 곰봉으로 갑자기 때리더래요 막 무차별로 때리더래요 너희 시체 도난 사건이라고 시체 도난 사건? 시체를 절도했다 이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두들겨 맞으면서 그 21살 청년들이 무슨 또 깡이 있겠습니까 경찰이 때리는데 어쨌든 경찰서로 그때 당시 파출소죠 경찰서는 따로 있었으니까 파출소에 그 4명이 다 끌려간 거예요 경찰차 타고 이제 파출소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무릎 꿇고 이제 몇 대 맞았으니까 무릎 꿇고 있었는데 가방을 실제로 열어봤더니 거기에 아기 시체가 있었던 거예요 아기 시신이 자기들 때 그 형님들도 너무 깜짝 놀라서 사람이 말로는 여기서 시체 죽은 사람 시체 봤다 이러면 별 감은 없을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 막상 그거를 보게 되면 굉장히 놀라거든요 이 형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그때 놀라서 우리는 절도한 게 아니다 어떤 여자분이 3만 원 주면서 2시간 정도 이거를 좀 보관해 주면 부탁을 받은 거다 3만 원 받고 그래서 막 이리저리 변명을 해도 자꾸 절도자 이제 범죄죄로 모으니까 결국에는 그 가까운 병원에 가게 됐대요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그 여자가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영안실에 그 4명을 이제 경찰이랑 같이 해서 대동해서 병원에 갔는데 영안실에 갔는데 이 여자 맞다 이 여자가 거기 누워 있더라는 거야 깜짝 놀라게 두 손을 불 끈 지고 이제 주먹이 펴지지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형님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욕도 섞었겠죠 시바 이 여자 맞다고 경찰한테 이 여자가 분명히 우리한테 3만 원을 줬다 3만 원 줬다고 진짜 이 여자가 우리한테 이제 보관해 달라는 사람이다 난리가 났었대요 그때 근데 이게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여자랑 애기가 죽은 건 이게 뒤늦게 들은 거예요 그때 말을 다 못했던 건데 그 여자가 애를 출산하는 이제 산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배가 이제 진통이 오니까 이제 하열하면서 택시를 타려고 돈을 갖고 3만 원만 갖고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길에서 객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본 스토리는 객살을 당했는데 근데 여기서 더 놀라웠던 건 주먹을 꽉 쥐고 있었는데 그 주먹을 핀 거예요 시절보건실 네 시절보건실에 주먹이 잘 안 펴지잖아요 사람이 시절보건실에 경직이 되니까 근데 이제 뭐 여기를 어디를 누르면 이제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먹을 펴보니까 3만 원이 있었다는 거지 근데 이 여자한테 3만 원을 받아서 우리는 술을 사 먹었는데 근데 이 여자는 병원의 영환실에 누워있고 주먹에도 3만 원이 쥐어져 있었으니까 얼마나 쇼킹한 일입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이 얘기를 듣고 잠을 못 잤어요 너무 무서워서 상상이 되니까 근데 이제 미스테리한 일인 거죠 이게 사실 그 여자가 정말 가방을 줬을까 헛걸 본 건 아닐까 근데 혼자서 그런 경우를 달했으면 헛걸 본 걸 수도 있겠다 사람들이 자기들을 또라이를 취급하니까 근데 넷이 본 거잖아요 지금 네네 그렇고 자기네들이 너무 억울했던 건 사람을 정신 이상자로 몰아서 이상했다는 거야 너무 억울했다는 거야 이 여자한테 받은 게 맞는데 근데 더 웃긴 사실은 이게 난 황당한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에피소드가 또 있는 건 그 당시에 경찰한테 맞아서 이 형님은 이빨이 부러졌었거든요 지금 임플란트 잘하고 있을지는 상당히 지금 그러면 그 형님이라고 하시는 분 그 형님이 이제 50대가 돼 가시죠 50대가 돼 가시고 이 얘기를 같이 들었던 체육관 동생들이 몇 명이 있어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걸 너무 놀래면서 들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지금 홍대에서 이제 지금은 나이 먹어서 가게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태인 거죠 추억이네요 이거는 무서운 얘기 해달라고 했을 때 제가 바로 이 얘기가 나왔던 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서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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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душ 은 감사합니다.